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오늘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죠. 북한의 도발 배경부터 전망은 어떠한지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토요일 발사한 ICBM 그리고 오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둘 다 탄도미사일이긴 합니다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 발사한 ICBM은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단 남한 내의 군시설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위협적으로 발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스스로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사실 이제 ICBM 발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습 발사용 무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게 북한의 의도는 기습 발사를 통해서도 미국에 뭔가 신호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습 발사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성 15형이라는 거의 길이 20m 이상의 대형 무기를 사용해서 기습 발사를 한다. 사실 그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군사 전문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필요하면 자기들이 미국을 향해서도 기습 발사를 하겠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걸 지금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북한이 얼마나 미국을 향해서 지금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이건 첫 번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방사포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 남한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고 나서 바로 한 시간도 안 돼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군기지를 작전 비행장을 마비시키겠다.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밝히고 있는 다현장 로켓포의 사그리를 보면. 이게 대부분 이제 남한 전역에 중요한 공군기지를 다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청주 F-35A 기지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 이제 F-35A 비행기인데. 이걸 겨냥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또 군산비행장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공군 비행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원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고 많은 공군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한미가 공중, 연합 공중훈련을 통해서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중훈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도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다현장 로켓포를 이제 활용해서 타격을 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가 또 반격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기습발사와 관련해서 북한은 기습발사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분들은 9시간 명령이 떨어지고 9시간 만에 발사한 게 이게 어떻게 기습발사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또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상당히 좀 거친 어조로 짜증스러운 어조로 이제 담화문을 계속 좀 내고 있는데. 남한 입장에서는 아니면 전문가분들은 이걸 기습발사라고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쉽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거에는 기습발사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굳이 기습발사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위협적이고 언제라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강렬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시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을 겨냥해서 뭔가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결국은 ICBM이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미국 본토를 반격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미국이 좀 더 신중하게 전략자산을 배치해라. 이런 메시지를 저는 보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습발사명령을 내리고 거의 9시간이 지난 후에 화성 15호형을 발사를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정말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 의도가 있다. 그러면 미국이 사진에 충분히 이거는 탐지하고 또 선제공격을 통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북한은 이제 설명하기를 기상여건을 살펴보고 남한의 정찰재산이 다 사라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시간 후에 이제 발사를 한 것이다. 사실 그 말이 맞다면 그건 기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 조목조목을 김여정 부부장이 조목조목을 반박한 부분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이거는 기습발사 의도가 아니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정치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의도다. 이게 이제 그 메시지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또 보는 거죠. 주변의 안전환경도 다 고려를 하고 더군다나 우리 한미정찰 어떤 자산들이 이제 공중정찰을 멈추고 착륙한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더군다나 기상여건까지 고려를 해서 화성 15호형을 발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습발사의 개념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토요일 발사하고 월요일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이 있었고 북한의 저런 무력 도발, 무력 시위 자체가 한미연합 훈련의 대응적 성격도 물론 섞여 있을 것이고 담화문에도 이제 암시하고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보면 결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상당히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북한이 그럼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회담을 염두에 둔 것일 것이고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외무성 담화라든지 그리고 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 이런 걸 토대로 우선 분석을 해보면 사실 두 가지를 문제 삼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문제 삼는 거고 그런데 사실 유엔 안보리를 주도하는 주체가 결국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합법적 자위권 행사를 지금 계속 맡고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지금 군선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저렇게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가면서까지 자기들의 반격 능력을 지금 계속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핵 무력을 계속 증가시키는 핵심 이유가 자신들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는 좀 인정해달라.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달라.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우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로 인해서 국제사회, 특히 한미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 무력이라는 핵심 어떤 목표, 핵 무력을 계속 증가시키겠다는 이 목표, 이 목표와 관련해서 모든 정치의 군사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 체제 안정과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든지 또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자기들은 지속가능한 어떤 체제 안보라든지 또 경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비록 지금 경제 발전을 하는 데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핵 무력을 증가시켜서 미국을 설득시키는 것, 압박하는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협상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의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핵군축 협상에서 북한이, 아니 미국이 호응하는 건데 그 단계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나 험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합법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받는 거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 좀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거. 이게 이제 단계적인 목표라고 저는 보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도 갈 길이 멀지만 북한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어떤 계획을 단계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의 수위 이런 것을 미국이나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일단은 북한이 토요일과 오늘 연휴 발사를 했습니다만 토요일 발사한 ICBM을 보면 열병식에서는 화성 17형을 과시해 놓고 나서 신용인 화성 17형을 내놓고 나서 실제로 발사하는 화성 15형을 했거든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화성 17형 자체가 기술적인 면에서 좀 더 고도화할 필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발사 단계가 아닌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화성 15형은 이제 2017년 11월 달에 자기들이 이제 발사 성공을 했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선언한 무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뭔가 신뢰성 있는 기술 발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아직 개발 중에 있다. 아무래도 성능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는 다탄두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누구도 지금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추정이 나오는 거죠. 미국 쪽 전문가도 지금 마찬가지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김여정 부부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박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지 않은 이상 정확하게 진단할 길은 없다. 이런 견뎌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 각도로 그러면 한번 발사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담화에서 얘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연말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의 국악으로 발사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서도 태평양을 훈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의도를 또 내비쳤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이제 정상 각도로 ICBM을 한번 발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불러올 파장을 북한이 계산을 저는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미국은 당연히 요격을 시도할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 위기 또 긴장 고조 상황을 만들 텐데 북한이 과연 그런 어떤 진짜 체제 안보와 직결된 그런 시험 발사를 할지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담화 내용을 보면 남한 방송을 북한 체제가 상당히 모니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북한 전문가 분들의 발언 내용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상당히 거친 어조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북한의 담화문을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김여정 부부장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양상이 남한의 언론의 보도 내용을 상당히 의식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구나라는 점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은 상당히 지위가 좀 위축된 거 아닌가 위상이 위축된 거 아닌가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도 좀 상호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핵무력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달에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략핵 운영부대 또는 전술핵 운영부대를 가동해서 지난해 9월, 10월 사이에 또 대규모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실 그 메시지를 보내는 핵심 통로가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에요. 부부장이 그 역할을 계속 해왔죠. 해오고 있고 그 역할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두 차례가 다시 입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딸 김주희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한 6차례의 활동은 대부분 화성 17형과 관련된 행사에 대부분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광명서를 기념하는 체육대회에 나타났다. 그런데 광명서를 체육대회도 자세히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국방성 직원하고 내각 직원이 서로 경쟁하는 경계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방성 직원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군 관련 행사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또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권력도 4대째 세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핵무력도 계속 세습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상하겠다. 했는데 그 미래 세대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김정은을 계속 내세우는 느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핵무력 개발과 핵무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는 거고 이것이 결국 우리 현 세대의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경제적 분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걸 강조하는 저는 하나의 어떤 핵심적 인물로서 미래 세대의 핵심 상징적 인물로서 김주회를 지금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설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은 변함이 없다. 기존에 해오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김주회 같은 경우에는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계자로서 단정하기는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반면에 핵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 정권이 내세우고 있었던 프레임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닌가. 기존과 달리 김주회라는 핵 개발 마스코트라고 표현하시기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임 박사님께서. 미래 세대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김주회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역시 4대까지의 후계 구도까지도 암시적으로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 측의 어떤 그런 정치적 수사, 프레임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게 지난해 9월에 채택한 핵무력 정책법이 미친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무력 정책법이 채택된 이후에 북한이 화성 17형을 보다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고 또 화성 17형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고체 연료를 개발해서 보다 신속하게 또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고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딸 김주회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을 상대하는 어떤 핵심 전력으로서 계속 지금 ICBM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군사훈련을 하는데도 지금은 이제 핵무력이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력을 통해서 체제의 안전도 보장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발전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겠다. 그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핵심 신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월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월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